월드컵하고 세서울 라이트 무대엔 니들 빛나라가 오프닝쇼하고 마지막 공연 맡아라. 골드타임엔 기존 세븐스타들 세우고. 세븐스타 이름으로 다 합쳤는데 빛나라가 왜 나와? 아니 내 말은 천천히 섞자는 얘기야. 니들이 와서 메인 무대까지 장악하면 기존 애들 반발이 클 거 아니야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? 단장이라고 믿고 맡겼으면 내 뜻대로 하게 해야지. 뭘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게 많냐고. 아 저기 누가 단장님 찾아오셨는데요? 누군데? 유성준이라는 분인데요. 정말 유성준이라고 했어? 아이씨 또 뭘 뜯어가려고 찾아온 거야. 없다고 해. 야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? 어떻게 유단장님을. 빨리 보시고 와. 아 예예. 아 여기. 이게 어느 말이니까. 넌 자식아 왜 똥 씹은 얼굴이야? 나 만나는 게 싫으냐? 예. 싫습니다.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자식이라뇨. 나 단장님 밑에서 딱 얻어맞던 노상택이 아닙니다. 말 좀 조심히 하시라고요. 내가 괜히 때렸겠냐? 넌 자식아 싸가지가 없어서 맞은 거야. 나도 너 만나는 거 싫어 임마. 아이씨 정말. 계속 입마젓만 할 거요? 야 상태가. 야 정구야. 아 예 단장님. 난 너 보러 왔다. 나가자. 아 예. 응. 야. 너 같은 놈이 대한민국 최고의 쇼단 단장이라니. 쇼에 인생을 건 내가 다 부끄럽다 임마. 에휴 쇼 인생을 걸긴 개 부끄난리죠. 정구야. 예 단장님. 너 겉벌이 승월만 있으면 처가 집사리 안 한다는 말 아냐? 예. 너 이놈아. 겉벌이 승월만 있으면 절대로 노상택이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말이다. 노상택이하고 정구 너는 상극 중에 상극이야. 절대로 한 집사리 할 팔자가 아니라고. 상택이 그 교활한 놈이 네 등골 다 빼먹고 너 버릴 거야. 에이 마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상택이가 좀 냉정하고 야박한 데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입니다. 이번에도 저한테 남들은 엄두도 감히 못 내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줬다니깐요. 아이고 그래 네 인생 네 건데 내가 더 뭘 하겠냐. 네 마음대로 해라. 자 단장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? 작곡하신 거 있으면 저 주세요. 예. 됐고 야 돈이나 좀 주라.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서 야 나 간다. 아니 오랜만에 한 잔 더 하시죠 왜. 너 보고 있으면 속 터져서 야 술 맛 안 나. 맛있다.